자식 입에 뭐 먹을 게 들어갔을 때 부모님들은 거기가 금낭이라고 하시던데 그걸 저는 이제 아이를 키우면서 좀 알았거든요. 근데 이제 부모님들 이렇게 기다려주시지 않으니 그러게요. 이 곡은 들을 때마다 울어요. 저도. 지난번에 이 공연이 끝나고 가는 길에 엄마한테 전화하는데 너무 애틋해지더라고요. 그게 이 음악의 힘이 아닌가 싶었습니다. 자 고맙습니다. 다음은요 벌써 마지막 순서네요. 마지막 순서인데요. 가을 자취입니다. 모두 다 흥겨우시면 일어나갖고 춤춰도 아무도 숭 안 봐라. 오늘 춤추시는 분들 하여튼 나 요새 무릎이 안 좋더니 다 나사옵니다. 울려놓고 웃음과 감동이 있는 추월 만정입니다. 마지막 공연까지 잘 즐겁게 즐기다 가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가을 잔치 성주프리 진더리랑 큰 박수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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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널 버린 날이 서서 그 빌리리리라 그 빌리리라는 신기루구나 돌고 돌고 놀아봅시다 아직도 지는 못 털리라 인생 성주는 사과 성주 천생 성주는 청하 성주 한 대간의 국대 성주 천 년 성주의 전 성주 두 분 일곱 네 삼 년 성주 서른 일곱 사전 성주 마지막 성주는 시흥 일곱 이루다 이 환경으로 열선이 기다리니 조정 살아온 후 일어내 실시 이 환경으로 돌아 격시다 많이 모르는 곳이야 반갑네 반가워 어린 춘불비 반가워 어디도 다 소리도 다 괜찮아든지 반갑네 반가워 공정추러리 미완추뿐 기다려 내다 반가워 내다의 주야 고한 여수로 설설이 기다려 소상 방망한 방망한 국소리는 맨청 여덟을 달아하고 둘이 부르는 기립소리 싸움 음악이 춤을 추고 소상 환경 천개 소리 업계 춘기 절로 나 내다 반가워 내다 내 주야 일환 여수로 설설이 나비 고성 소들 눅 눅 은 지 이빞 여덟 능 이빞 귀 이빞 이빞 내 아리랑디 아리랑디 태원아 태원아 고갈리 바라 상자운 청춘에 아리모간다 아리랑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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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원아 고갈리 바라 어리랑디 아리랑디 상자운 청춘에 아리랑디 태원아 고갈리 바라 아리랑디 아리랑디 태원아 고갈리 바라 태원아 고갈리 바라 아라디가 난데 우리가 여기 왔다 그냥 나의 수가 있다 내 물을 쫓아주면 안 보잖아 아라디가 난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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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기여 참 어디 아니었다 오기 사랑 담가 미PN матining 때 hvad 하니 sistema 부compass papers 바다히 만나봐 공연에 진도하려고 쌩이에요 진단이랑 한 번 더 하면 될까요? 다 임납시다 임납하고 춤도 추고 그럽시다 진단이랑 한 번 더 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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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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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